내가 대통령이면 그 인간 훈장을 주거나 총살 시켜버렸을 거야 진짜 사내니까 사무실에 형님 같은 사람 없어 그런 거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돌보지 못하고 잊은 사람도 있겠죠 신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 아우야 내 형이 할애는 늘 알게 가슴 목 따라오면 닦게 너 나 알지 나한테 필요한 건 신문 헤드라인이야 이렇게 못 참을 정도야? 날 왜 찾아왔어요? 알았지 알았지 날 죽여 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